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 상황을 려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5월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 동지, 박정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안의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성된 방역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의 방역실 대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려야 하셨습니다.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되어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효자가 남았으며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습니다.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 8천여 명의 유효자가 새로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림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 그중 BA.2 확진자 1명, 6명이 사망했습니다. 6. 청비서동지께서는 열병이 소독권을 중심으로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하셨습니다. 6. 청비서동지께서는 악성비루수의 전파를 억제하는 데서 전국의 모든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옥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면서 사업단위, 생산단위, 거주단위별로 경폐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6. 청비서동지께서는 특히 현 위기를 타개하는 데서 전파 상황을 따라가면서 관리 대책하면 언제 가도 방역사업에서 피동을 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주동적으로 지역소를 봉쇄하고 요열자들을 격리 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하여 전파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청비서동지께서는 거듭 강조하지만 방역사업에서 주도권은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방역전에서 승세를 주동적으로 확고히 들어주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사항들을 시급히 철저히 실행하여 전염병 전파 사태를 신속히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8. 보건부문과 비상방역부문에서는 유율자들의 병경과 특성들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전문성 있는 지도서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인 치료 방법과 전술을 전격적으로 따라 세우며 국가적인 의약품 보장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 청비서동지께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 지침들을 엄격히 준수하여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고 안정시키며 10. 인민들이 국가의 비상조치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실행에서 고도의 자각성을 발휘하도록 정치선전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일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0. 청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비상방역 단위들에서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방역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위 능력을 높이며 10. 제기되는 정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갖출 때에 대한 문제, 역량 편성을 짜고 들어 방역사업에서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실행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10. 청비서동지께서는 직면한 보건위기 상황을 하루속히 역전시키고 방역의 안정을 회복하며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도전이고 지상의 과부로 된다고 하시면서 10. 방역전쟁을 승리적으로 주도해 나갈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 전략전술을 찬명하셨습니다. 10. 청비서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일꾼들이 당과 혁명이 부여한 엄숙한 사명감과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중앙의 연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정신의 요구대로 과감한 연기와 실천력으로 악성 전염병의 전파 근원을 완벽하게 차단 소멸하며 방역대전의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